세계적인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험 운행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을 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처음 있는 일입니까? 네.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소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충돌사고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 과정에 있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보행자를 치는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번 사고가 있어서도 사망사고는 처음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미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가로등이 있기는 했지만 매우 어두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의 전조등에 의해 사람이 발견되자마자 차를 멈추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동 절차 없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고 자율주행차 운행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고 당시 자율주행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우버 직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고를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자가 탑승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실제로는 한눈을 팔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에 관한 확립된 법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경우와 같이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처럼 운전자의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회피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우버 직원이 그런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상 일반적인 운전자와 같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람이 죽었고 또 급제동을 하지 못한 걸 보면 기술적 결함이 있어 보이는데 우버의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까? 네. 제동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면 우버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당시 도로 여건상 누구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 직원의 조작 과실이 없고 일반 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불완전해서 제조물 책임법상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요. 네. 또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민사적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자율주행 기술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것인지 보행자의 생명을 우선할 것인지 운전자의 생명을 우선할 것인지 등의 그런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향후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음. 그렇군요. 이런 딜레마가 해결이 돼야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가 될 텐데요.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입법 움직임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 발생 시 개인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물 책임법과 그 관련 법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제정 노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리법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적교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총화이자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기술 도입에 앞서서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